2013년 락앤코리아 레이블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20만 시스템 안 온 거예요? 수환 데스크와 함께하는 락앤코리아 레이블 파티 빨리! 락앤코리아 레이블 파티 13주년 됐어요. 이번에 어디에서 하나요? 13년 12월 28일 락앤 레이블 파티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락앤코리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락앤코리아 파이팅! 락앤코리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멋진 음악과 더욱 멋지게 더욱 크게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락앤코리아 많은 뮤지션들이 속해 있는 레이블 락앤코리아 13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락앤코리아 파티하시면 되고요. 락앤코리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드디어 락앤코리아가 13주년 엄청난데요? 우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셔서 좀 더 큰 회사도 이쪽 락신에서 엄청난 회사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갈릭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락킹코리아 락앤코리아 레이블 파티고요. 거기에 많은 뮤지션들이 나오고 저희는 또 게스트로 가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겁니다. 저희도 만들거죠. 고장아 씨도 만들거죠. 고장아 씨도 만들거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 예!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자입니다. 자 응대파라 이천 락킹코리아 13주년 레이블 파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락킹코리아 20, 20주년 때에는 꼭 공연도 하고 있으면 되세요. 락킹코리아 1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락킹코리아 13주년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렇게 락킹코리아와 결의을 하게 되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저희 교체 진행해주세요. 앞으로도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킴비츠입니다. 락킹코리아 13주년에 저희 킴비츠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반창하시기를 기원하고요. 23주년, 33주년, 40년이 지나도 저희 킴비츠도 내 기분도 해드리니까요. 저희 킴비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락킹코리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싱글성라이터 한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락킹코리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짜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부 아이돌 유빈걸스입니다. 락킹코리아 13주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벌써 그렇게 되었나? 세월이 빨랐지만 저희도 함께한 세월 속에서 락킹코리아만의 고유한 색깔이 떠는 것 같아서 여기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인디 음악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락킹코리아가 수많은 락 뮤지션들을 배출했는데 또 많은 락밴드들이 락킹코리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레벨파티도 선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이겼지만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킹코리아! 화이팅! 락킹코리아 2013년 송려파티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디서 가시죠? 12월 28일 케이크 슈퍼드에서 오후 8시부터 밤새도록 즐길 겁니다. 무제한 맥주파티 배 터질 때까지 슈퍼스타와 함께 바로 우리 그리고 핫한 열기 섹시 레이디 그리고 엄청난 게스트도 합니다. 기타 중둑! 멋진 밴드들의 공연부터 힙합 공연 힙합 공연 디제이 디제이 이런 여러가지 파티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초호화 게스트와 함께하는 락킹 레이블 파티 뭐가 있죠? 맥주가 2만cc 20만cc인가요? 20만cc가 얼마입니까? 20만cc 어쨌든 풍어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신나게 즐겨봐요. Yes Sir! 네! 자 스토리 썰어와 함께 놀아요! 놀아요! 됐어 됐어 아 돈이 좋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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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좋다 아!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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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